이번 추석 물가가 특히 걱정인데요. 긴 장마와 태풍, 폭염과 침수 여파로 과일값도 껑충 뛰면서 풍성한 한가위가 성큼 다가왔지만 장에 보러 온 손님들은 십살이 지갑 자, 가십기. 쌍농은 새끼야 아니라 가십기. 자, 만. 만이 없어. 아유, 참. 내 말.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건 내가 지난번에 빼놓은 거 또 나왔어. 장거리 여행 갈 때 뒤에서 차는 내키고 내릴 데 없으면 할 수 없어.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차는 도로변에 서 있는데 어떻게 추적날 급함을 쏴. 아이고, 참. 자, 몽땅. 만. 자, 두 분. 자, 두 분이 가위바위보. 어우, 오늘 가위바위보 연습을 무진장해갖고 왔네, 정말. 이야, 이건 크리스탈 같으네. 이야, 크리스탈이 나왔어, 크리스탈이. 자, 몽땅 다갑니다. 행운을 잡으세요. 이건 진짜 언드라. 위스키 해갖고 딱 여기다 위스키 따라갖고 얼음 넣고 돌려서 먹는. 자, 이만. 자, 빨리 우리가 사자. 자, 2만 원을 사. 돈 벌었다, 야. 여러분이 안 사는 마음에 돈 벌었어. 병 하나만 해도 10만 원이 될 텐데 크리스탈이면. 자, 하체 그릇. 자, 여기 있는 거 몽땅 다 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 다. 만. 자, 2만. 저기 자, 2만 원을 드려. 자, 2. 이거 결혼, 결혼하실 때 다이아몬드인데 150 카레시야. 700억 군이 안 가니까 이거 팔아서 용돈 쓰세요. 그러면 한 700억 정도 하겠네요. 이것도 드려. 다이아몬드. 여기 750억 정도 갈 거예요. 친정집에 가서 여기다 김치 하나 잔측 다 모아. 5천. 자, 저기 엄마 그냥 공짜로 하나 줄게. 저기. 김치 갖고 나한테 한번 조금 줘야 돼. 자, 이거는 지금 추석 날 칼 많이 쓰잖아요. 요번에 싹 버리고 이거 새로 사. 만 원씩 드립니다. 자, 이거 하나. 자, 영광 굴비 갑니다. 영광 굴비. 보리 굴비라고 해갖고 이제 먹는데 너무 맛있어. 그다음에 조기가 이렇게 큰 조기는 한 마리 한 2만 원씩 해요. 영광 굴비. 자, 3만 5천. 10마리. 엄청 큰. 제자 싸게 올라가는 굴비예요. 자, 3만 5천 원에. 여기 하나 갖다 드리세요. 자, 이건 뭐 뜯을 것도 없죠. 다섯 개가 그냥 한 사람이 세 개 달래. 두 개 남았어. 보리 굴비. 큰 거, 이만한 거. 10마리 들어주세요. 자, 이게 3만 5천 원에 보리 굴비. 자, 3만 5천 원 하나 둘 끝. 없어. 이제 끝. 추석 때 성명하시면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 자, 만. 자, 세 분이야. 자, 2만.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이게 1만 5천 원에 자, 낙세. 자, 옥바리 갑니다. 옥바리. 이게 차례 지낼 때도 쓰고 절에서도 쓰고 제사 지낼 때도 쓰고. 자, 이게 잘 안 나오는데 나왔네요. 5만 부터 갑니다. 자, 5만. 이게 보통 100만 원 넘지죠. 이렇게 세트를 하면 100만 원이 넘어. 자, 5만 나오고 자, 7만. 자, 9만. 어? 싸게 해달라면 이 사람은 굶으라고. 그 알아서 8만 원을 가지고 와. 추석 나는 전부 지시면 되고 평상시에는 신랑하고 소주 먹으면서 고기 구워 먹으면 되고. 만. 자, 저기. 자, 이거는 토종땅 한 마리. 토종땅. 이런 건 12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2만. 자, 2만 5천. 자, 2만 5천. 자, 2만. 자, 이건 조금 그보다 작으니까. 자, 이건 2만 원. 자, 키친하트 거고요. 3중 바닥에 3중 바닥. 이야, 이거는 미제 같은데. 자, 이 인덕션 되는 거네. 자, 2만. 자, 2만 2만. 자, 3만. 자, 4만. 경매장은 제가 항상 끝까지 드시라고 그랬지. 자, 빨리 4만. 자, 4만. 거기 4만 하신 거예요? 자, 2만 원에 낙사. 자, 안동 가마솥 갑니다. 안동 가마솥. 날개가 크죠? 안동에만 이렇게 나와. 일반 가마솥은 이게 안 나오고. 자, 5만 부터 갑니다. 자, 5만. 5만 나오고. 자, 10만. 자, 12만. 14만. 16만. 18만. 자, 16만 원에 낙사. 안동 가마솥 저기 한 4, 50만 원. 지금 나오지도 않아. 큰 거는 지금 100만 원씩 해. 가마솥 사나가. 120만 원. 액기스. 한 달, 2, 5, 4개월치예요. 홍삼 액기스예요. 아침에 한 숟갈, 저녁에 한 숟갈. 2만 원. 고려 꺼야, 고려 꺼. 추석 때 선물하면 제일 좋아. 자, 저거 갖다 드려 얼른. 요렇게 가지고 가면 딱 좋잖아. 이 조금만 되도 심이 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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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엄청 세. 이게. 강호동이도 이거 못 막아. 그렇게 세요. 엎드려 그래갖고 누워갖고 우에서부터 쫙 풀어지면 시원한 게 하루가 끝나. 자, 2만 5천. 효도선물로 최고야. 추석 날 와이프가 고생하고 부엌에서 하루 일하면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면. 뉘어서 이거 한 5분만 하면 그냥 시커내진다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이에요. 자, 이거 드려요. 자, 여기 이거 하나 드리세요. 자, 계량 한복. 아, 계량 한복. 추석 때 이거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 자, 요거는 100. 말도 안 돼. 12만 원짜리를 지금 만 원에 8만 원이 있네. 자, 100. 자, 요건 110. 내가 그 등식을 하자. 저기, 자, 110. 저 뒤에 110이고. 자, 100. 아니, 차례 진행을 갈 때 이거 입고 가면 되잖아. 자, 100짜리. 자, 110 여기. 자, 100 저기 하나 드리고. 자, 100. 이거는 에어프라이가 속이 다 보여요, 이렇게. 자, 5만. 저기, 자, 5만 원에 하나. 자, 뭐 볶을 때는 나무를 볶아야지 프라이팬도 안 깨지죠. 만. 이거 하나도 8천 원씩이야. 다이소에서. 그죠? 자, 이렇게 만 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자, 만 원. 자, 엄마를 여자분을 줘. 여자분. 자. 추석 날. 전도 자르고 고기도 자르고. 생선도 자르는 가위. 자, 3개 5천. 자, 갖다 드릴게요, 저기. 자, 이제 추석 날. 손주들이 올라올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선물하시면 돼요. 자, 만. 자, 2만. 날라다니는 거예요. 자, 2만 원씩이요. 자, 드리자고. 자, 2만 원씩. 자, 하나 더. 저기 하나 갖다 주고. 자, 이것도 드론. 자, 2만. 자, 1만 5천 그러면. 자, 저 뒤에. 자, 진짜 좋은 거 나왔어, 이제는. 드론. 자, 두 개. 자, 만 부터 갑니다. 만. 자, 2만. 자, 두 분.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저 뒤에 분위기 써. 자, 2만 원에 낙상. 오우. 자, 2만. 새 거. 자, 2만 5천. 자, 2만 5천. 자, 2만 5천에서. 자, 이건 큰 거예요. 자, 대형. 이거는 3만. 자, 저기 2만 5천 하나. 이거는 제일 큰 거. 이거는 13만 원짜리예요. 13만 원. 자, 3만. 저 뒤에 3만. 자, 이거는 전기 팬이에요. 여러분들 추석 날 전부 쳐야지. 와이프는 거기서 일하고 남편은 전부 치면 딱 맞아. 자, 만. 자, 2만. 가위바위보. 이겼어 그러면. 자, 만 원 낙상. 자, 만. 아니, 이게 겨울에 썰매 타도 되잖아, 이게. 3만. 2만 5천. 자, 2만 낙상. 이야. 자, 대나무 돌짜리예요. 대나무 돌짜리. 차례 지낼 때 최고인데, 이거. 자, 2만. 차례 지낼 때 쫙 이거 차례 지내세요. 자, 2만 원은 엄마한테. 자, 인덕션 다 되고요. 자, 쿠첨. 이거 인덕션. 여기는 하이라이트. 자, 5만. 자, 6만. 자, 7만. 자, 여기 6만 원에 낙상. 자, 이거 사야 돼, 이거. 시실러 신형. 이것도 한 46만 원 정도 하죠. 48만 원. 자, 5만. 자, 7만. 자, 8만. 자, 9만. 자, 10. 12만. 14만. 16만. 18만. 20. 자, 15만 원에 드릴게요. 요즘 소금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이게 시말라야 소금이야. 싹 사면서 캐는 소금. 이렇게 해서 세 봉지에. 자, 5천. 아니, 5천 원인 것이라 해야 돼. 세 개 5천 원이잖아. 네, 5천 원 정도 가지고 가요. 지금 막 따 갖고 왔어요. 10만인가 봐. 자, 능이 버섯 지금 막 따 갖고 온 거. 자, 만. 자, 2만. 2만 5천. 자, 저기 2만 5천에 드려. 자, 2만 5천. 이야. 인덕션 다 되는. 자, 3종 세트. 이건 라면. 김치찌개. 이거는 뭐예요? 3만. 추석 선물 하시라고. 자, 2만 5천 원에 3종 세트. 인덕션 되는 거. 추석 선물이 최고야. 2만 5천. 이게 새로 나온 거예요.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중에. 자, 새 거. 자, 2만. 자, 3만. 라면도 끓이고 다 돼. 자, 이거 3만 원에. 자, 드릴게요. 자, 싸인 머스켓. 자, 엄청 크죠? 싸인 머스켓은 네 송이에. 자, 2만. 자, 저도 2만 원 주고 하나 샀게. 자, 저도 하나. 저도 이거 참 좋아하거든요. 자, 이것도 하나 사. 이게 이만큼 들어있어요. 자, 2만. 이야. 일곱 송이 들어있어요. 일곱 송이. 하나 따먹어 봐야지. 달아요. 안 닮은 반납에. 일곱 송이. 일곱 송이. 일곱 송이. 일곱 송이. 일곱 송이.